안녕하십니까 엑소 복지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0일 저녁 8시 8분경에 일본의 호카이도의 카미가와에서 지금 5.4의 강진이 났습니다 진원의 이필은 160km 두 번째 지진은 미야코섬 근혜입니다 여기 자주 나섰죠 최근에요 규모는 3.2였고요 진원의 이필은 50km입니다 저녁 7시 37분경에 지바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지진이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2.8의 규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가나가와 현 서부입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 수도권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호카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알래스카라든지 이 쿠릴렐도 쪽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도마리 원전에 폭발 걱정도 많이 있지만 우선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먼저 우선 이전에 6월 17일날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죠 그러나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6월 17일 이후에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강진이 나고 있습니다 6월 17일날 여기 야만하시에 그 후지산 후지 5대 호세시 지났죠 그로나서 계속해 가지고 시지옥과 아이치 그 다음에 여기 가나가와 현 미우라반도에서 지진한 겁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바현이요 계속해 가지고 이제 도쿄는 당연히 지금 건드리고 있겠죠 직접 도쿄 23구하고 다마시는 아직 얼마 전에 났지만 지금 요즘에는 안 났습니다 어차피 바로 1시간 거리니까요 1시간 거리면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서 지진하고 있는 수도권에서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지진은 이제 가나가와 현의 지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지진은 말씀을 드렸듯이 지바현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가와에 있던 지진이 이제 가나가와에 있던 지진이 이제 지바로 간 겁니다 지바로 움직였다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지바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진이 이제 미아코섬 이거는 다시 이제 셋업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어키나와 쪽에서 다시 또 치고 올라오기 위해서 다시 또 올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경험을 항상 경험을 했지만 이 마리아나 법칙 이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뭐 치지마 라든지 이제 하치저지마 같은 곳에 과미라든지 지진 상황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지금 대만으로부터 또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에 6월 18일까지 얼마 전에 그 지진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그 오후 방송에서 하지만 대만에서 이렇게 되면 지진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그 6월 20일하고 21일 6월 20일 21일 대만에서 지진의 확률이 높고요 지금 다시 이제 그 금암모도로 치고 올라오고 도까라열도를 해서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호카이도의 카미가와의 지진은 이 지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쿠릴열도라든지 오삭 여기 알리산열도의 영향인데 어쨌든 간에 카미가와 지역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은 없어요 저 항상 방송할 때 기억하시죠 여기 최근에 네모로 쿠시로 아니 최근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2021년도 들어서 네모로 쿠시로 도까라치 우라카와 히타카 오시마반도 클러스터 지진 이부리 소라치 루모이 계속 여기 였습니다 항상 근데 갑자기 오늘 카미가와에서 지금 5.4의 강진이 났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지진학자분들이 분이 그분이 그분은 특이하게 호카이도의 활성 단층만 연극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이제 그 수도권보다는 이제 관동 대지진이나 그런 뭐 구마모토 대지진 오사카 대지진 관동 거기 그 다음에 저기 그 어디죠 동일본 대지진 뭐 한신 아와지 대지 이런 수도권 쪽에 지진이 아니라 호카이도를 더 크게 걱정을 할 분이 있었습니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뭐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호카이도가 위험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를 봤을 땐 사실 저도 이제 간또 지역 관동 대지진이라든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간사이 쪽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간사이를 치고 와서 마카야마라든지 에히메 시코쿠 구마모토 이비아자키 오이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후쿠오카까지 가고심마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주거쿠의 히로시마 도토리라든지 쇼고 쇼고의 고베 쪽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후연 주부지방 나가노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시가 뭐 이렇게 야마나시 나가노 쿱마 이렇게 해서 봤는데 니가타 니가타 말씀드렸었죠 니가타 쪽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많다고요 아키타 말씀드렸었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 지진의 양상이 음 보세요 그분처럼 그분의 주장대로 제가 마리아나 법칙을 만들게 된 것은 10년 전에 그 2010년도에 11년 전 이제 11년 전에 어떤 지진학자분이 그 연구하신 그 일본의 아 그 벌케노알렌드 화산섬의 지진파에 대한 연구를 하시던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본 대지진을 마치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분의 연구기록을 대받아서 좀 더 연구해가지고 이제 마리아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추가적으로 제가 만든 마리아나 법칙을 가지고서 이제 또 누군가가 아 제 후학이 되겠죠 누군가 후학이 제 이론을 또 받아서 또 뭔가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마리아나 쪽 이라든지 이쪽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호카이도 쪽으로 이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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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대로라면 또 새로운 저도 사실 이 호카이도 쪽을 연구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뭐 좀 새로운 이론을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호카이도 쪽에 대지진이 일본 전체 일본 열도를 침몰시킬 수 있다 그 뭐 그 좀 하하하하 그분의 이론입니다 한 지진학자분의 이론이에요 호카이도의 대지진이 일본 열도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아 그 가장 이제 얼마지 않아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호카이도의 지진이 강태 지진이 그런 의견을 내신 부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래서 또 이 말씀도 들고 싶네요 항상 어떤 누구의 의견이고 어떠한 그것이 팩트이든 그냥 이 의견이든 생각이든 그냥 던지는 말이든 그게 무슨 이론화되고 하나의 정립화된 뭐 어떤 그런 어떤 학설이 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학설이든 아니면 뭐 논문에 있는 이야기이든 그냥 던지는 말이든 어쨌든 어떠한 말이든지 그냥 그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지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변에 이제 그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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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 너의 의견을 참 공감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듣고 싶다 일본에 대한 비판을 해도 근데 친일파 분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 뭐야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지 전문가인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이렇게 그 그 인포메이션이 지금처럼 쉐어되고 오픈되고 누구나 이렇게 논문을 쉽게 볼 수 있는 논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 역시 논문을 봐요 그래서 남의 농민이 좀 봅니다 그런 식으로 툭툭 자기 생각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최신의 업데이트된 정말 논문 정보를 본 거잖아요. 임상실험의 어떤 그런 논문의 이론을.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쉽게 누구나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의견이든지 간에 그냥 툭툭 던지는 그냥 무시해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본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작은 하나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에 대한 갈구심이 강하더라.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친일파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있어? 이런 식인 거고 일본인들을 가만히 보면 저는 일본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진짜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뭐 이제 학업을 거기서 대학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단지 어학만 공부를 살짝 하고 왔지만 어쨌든 간에 경험은 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그러한 지식에 대한 갈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떠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게 좀 친일파들하고 일본인하고는 다 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일파들이 일본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울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일본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치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거기 일본에 사는 친일파들은 단순해요. 대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감정,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런 것이 강해요. 보면 친일파들은. 일본에 사는 친일파들. 한국에 사는 친일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인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일본을 칭찬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오리지난 일본인들과 일본에 사는 친일파들과는 좀 경쟁 자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친일파가 아니고 정말로 대한민국도 사랑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 좀 다른 얘기죠. 양쪽에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방적인 친일파들은 아유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일본에서. 그래서 친일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친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왜? 일본인과 일본 내에서 경쟁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까면서 먹고 사는 거죠. 우입들한테 야 나 한국 깠어. 나 얼마 좀 줘. 야 나 얼마 전에 한국 욕하는 얘기 좀 했거든. 나 좀 얼마 좀 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떡간물이나 먹고 사는 거겠죠. 그 친일파들은.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대화할 만한 그런 값어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유 뭐 그 더 이상 뭐 입에 담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친일파들은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오카이도의 오늘 지금 지진이 난 이 지진은 5.4의 강진입니다. 이 카미카와의 지진은 우리가 쉽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지진한 이 미야코 섬이 오키나와 남쪽 300km에 있습니다. 이 지진 여기의 지진은 글쎄요. 이제 다시 또 이제 월요일 되죠. 월요일 되면서 이제 6월 21일 됩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치는 거죠. 이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미야코로 갔어요. 그쵸? 6월 21일 날 미야코에서 났잖아요. 오키나와 거길 왜 갔겠어요. 다시 미야코에서 또 도쿄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자 근데 또 저는 또 일주일 동안 방송도 똑같은 얘기예요. 미야코 선물을 가장 얻게 나와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대마에서 또 지진이 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오늘이나 내일 이제 새벽이 오늘 저녁이나 뭐 20일이나 내일 새벽 21일 날 뭐 하여튼 지진이 날 겁니다. 미야코에서 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디야 요나쿠니 치겠지 당연히 항상 그랬잖아요. 요나쿠니 죄송합니다. 요나쿠니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일본에 더 가까운 요나쿠니 일본에 그래서 또 이또만 낮에 뭐 저기 유쿠 아일랜드 또 저기 어디야 도깨라 치고서 수원은 쇠지마 화산 폭발 뭐 고쪽 그러고 나서 또 추우수로 올라오게 해서 또 사쿠라 지마 화산 폭발 그러면서 뭐 또 뻔하죠. 가고시마 지진 구마모토 미야자키 오이다 요번에는 후쿠오카 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시코쿠 또 치겠죠. 그러면서 뭐 이제 가가와 요번에 에임에 쳤으니까 가가와나 고찌 도깨시마 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와카야마를 칠 겁니다. 아마 기이소나 기이소도 아니에요. 와카야마 나서 또 또 어디야 시지오카 치고서 글쎄요. 요번에는 사이타마를 치고서 도깨를 칠 수 있습니다. 바로 도깨를 칠 수 있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중앙고수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 갔다 왔다 계속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이 아소산이라든지 지금 에이메현 이쪽에 이카타 완전 계속 건들 거 아닙니까 화산들 와 이거 뭐 저기 그 후지산이라든지 온타케 화산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화산들 견디겠습니까 사쿠라지마도 그렇고 스와노사지마도 계속 칠 거 아닙니까 도깨라 도깨라 열대 치면서 지금 미야코섬에서 또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도깨라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근처에 수와노세지마라든지 가고시마에 있는 다섯 개의 큰 활화산들 큐슈에 큐슈에 다섯 개의 활화산 또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좀 정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일본 일본인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왜냐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곧 돼지진 날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아 길어야 몇 달입니다 몇 달 내에 돼지진 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글쎄 이제 우리가 얘기하듯이 툭툭 던져던 얘기들이 많이 있죠 10.3이네 10.0 90.5이네 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터질 거로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도쿄에서 날 것 같아요 도쿄에서 도쿄 수도치 카지도 날 것 같아요 도쿄에서 한 8 이상 정도 나면서 도쿄 23구하고 다마식의 내륙에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큰 피해가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뒤 도쿄에서 나고 나서 대략 한 보름 정도 뒤에 후지산이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원타케드가 같이 폭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이 불바다가 되겠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